미국에서 사골국이 건강식으로 인기라고 합니다. 본 브로스라고 불리면서 칼로리도 적고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다이어트 건강식으로 인기가 많다고 하죠. 제가 얼마 전에 자궁 수술 후 빠른 회복을 위해서 사골국을 드시라고 올린 영상이 있었는데요. 몇 분이 댓글로 사골국에는 인이 많이 들어있어서 오히려 뼈 건강에 나쁘다는데 먹어도 되느냐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골국 하루 한 그릇은 뼈 건강에 오히려 이롭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리고요. 뼈가 튼튼해지는 사골국 만드는 방법까지 다 알려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는 사람 몸에 꼭 필요한 필수 미네랄 중 하나인데요. 칼슘과 함께 뼈를 이루는 주요 재료이기도 하죠. 꼭 필요한 미네랄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음식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따로 섭취할 필요는 없어요. 칼슘에 비해서 인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남아도는 인이 칼슘하고 결합해버리고 인상 칼슘으로 변해서 오줌으로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칼슘에 비해서 인을 과다 섭취하면 뼈의 칼슘이 줄어들게 되고 뼈가 약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골국을 먹으면 그 안에 들어있는 인이 칼슘을 빠져나가게 해서 뼈가 더 약해진다 사실일까요? 구체적으로 수치를 알아보면 근거가 약한 주장입니다. 자 우선 사골국 한 그릇에 들어있는 인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보겠습니다. 사골국은 끓이는 시간이나 뼈의 무게, 뼈 종류 등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요. 대개 사골국 100g당 인 함유량은 20에서 30mg 정도예요. 자 다른 음식하고 비교해볼까요? 보통 인은 식물의 씨앗에 가장 많이 들어있죠.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것은 호박씨인데요. 100g당 무려 1200mg이 들어있죠. 같은 무게 사골국보다 40배 이상 인이 더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몬드나 잣 같은 견과류에도 같은 무게의 사골국보다 20배에서 30배 정도의 인이 들어있고요. 소나 돼지고기 100g은 어떨까요? 인이 150에서 180mg 정도 들어있어요. 역시 같은 무게 사골국보다도 최소 5배는 많죠. 보통 한 그릇에 나온 사골국은 400g 정도인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대한민국 식약청에서 제시한 사골국 400g당 영양분석표예요. 한 그릇당 인이 113mg으로 나와있네요. 하루 인 섭취 권장량이 700mg이기 때문에 사골국 한 그릇 다 먹어봐야 하루 섭취 권장량 6분의 1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미국 국립보건원 NIH 홈페이지에 나온 내용인데요. 성인 기준 하루 인 섭취 최대량 그러니까 이보다 더 섭취했을 때 정말 몸에서 칼슘이 부족할 수 있다라는 기준을 제시한 거죠. 성인은 하루 4000mg, 70대 이상은 3000mg으로 나와있죠. 70대 이상 기준으로도 사골국만으로 하루 인 섭취 상한 양인 3000mg 이상 드시려면요. 하루에 사골국 26그릇 드셔야 돼요. 수치를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이런 건데 사골국에 인이 많아서 뼈 건강에 오히려 해롭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제가 사골국이 뼈 건강에 해롭다고 주장하시는 의사들 영상도 다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함량 계산해가면서 주장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못 봤어요. 제대로 쳐다봤으면 이런 근거약한 주장을 했을까 싶네요. 어떤 분은 사골국이 칼슘과 인의 비율에서 칼슘에 비해 인 함량이 훨씬 높기 때문에 뼈에 나쁘다 뭐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던데요. 대한민국 시약청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인과 칼슘 비율이 10대 1이긴 하죠. 그런데 미국 농무부 즉 USDA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사골국 240g 기준으로 칼슘 19mg, 인은 63mg으로 나와 있는데요. 대략 인이 칼슘보다 3배 정도 함유량이 높아서 3대 1이긴 해요. 대한민국 시약청과 미국 농무부 기준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마 끓이는 시간 차이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래 끓일수록 칼슘 용출량은 줄고 인 용출량은 늘어난다고 하니까요. 시약청에 나온 영양분석은 한국식으로 오랫동안 푹 과한 게 기준인 것 같습니다. 여튼 뭐 끓인 시간에 따라 3대 1에서 10대 1 정도 비율인데요. 사실 다른 음식에 비해서 엄청 높거나 한 것도 아니에요. 돼지고기 다리살은 15대 1, 닭가슴살은 18대 1이고요. 귀리도 10대 1, 시리얼은 15대 1입니다. 그리고 비율을 떠나 칼슘이나 인, 함유량 자체가 얼마 안 돼요. 사골국에 들어있는 인이라고 해서 다른 식품에 들어있는 인보다 더 특별할 것도 없는데 함유량이 얼마 되지도 않은 사골국이 오히려 뼈 건강을 망친다. 골다공증 환자는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거 다 근거가 부족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20그릇씩 드실 건 아니잖아요. 사골국에는 칼슘 함량은 얼마 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식약청 영양정보에서 보듯이 사골국 한 그릇 드셔봐야 칼슘 하루 권장 섭취량 2%밖에 안 되거든요. 사골국이 뼈 건강에 좋다는 것은 칼슘 때문이 아니에요. 콜라겐 때문이죠. 보통 뼈 하면 칼슘만 생각하시는데요. 칼슘은 뼈를 이루는 재료 중 하나일 뿐이고요. 콜라겐도 역시 뼈를 이루는 중요한 재료 중 하나입니다. 대략 뼈의 30에서 40% 정도가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콜라겐 섭취도 뼈 건강에 중요합니다. 다행히 사골국에는 콜라겐이 풍부하죠. 거기다가 콜라겐 합성할 때 필요한 미네랄인 아연과 구리가 하루 섭취 권장량의 각각 65%, 13%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뼈나 관절 건강을 위해서 사골국 드시는 것도 좋고요. 특히 골절이 있을 땐 하루 두 그릇 이상 드셔주시는 것이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골다공증이 있을 때 칼슘에 비해서 인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안 된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한 그릇 먹어봐야 인 하루 섭취 권장량의 16%밖에 되지 않는 사골국을 먹으면 안 된다? 이건 아니죠. 그 논리라면 같은 무게에 인 함유량이 더 많은 돼지고기, 소고기도 먹으면 안 되겠죠. 전체 먹는 음식 중에서 인과 칼슘, 이 섭취 비율을 신경 쓰시면 되는 것이지 인이 조금 들어있다고 해서 사골국을 먹으면 뼈에 안 좋다는 것은 지나친 비약입니다. 오히려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이 제일 주의하는 음식은요. 바로 가공식품이에요. 가공식품은 보존성을 높이고 식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인산염을 많이 첨가합니다. 햄, 소세지 같은 가공육도 인산염을 보존제로 쓰고요. 냉동피자나 냉동만두 같은 냉동식품 만들 때 수분을 보조하기 위해서 추가하고요. 라면 만들 때 이 쫄깃한 식감 내려고 인산염을 추가합니다.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이 진짜 주의하는 것은 이런 가공식품이지 사골국이 아니라고요. 소세지 100g에는 사골국 400g보다 인이 2배나 들어있어요.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 소세지는 맛있게 드시면서 뼈 건강 걱정된다고 사골국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사골국의 10%는 동물성 포화지방이죠. 칼로리도 높고 혈관 건강에 안 좋을 수 있다고 해서 걷어내고 드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저는 그냥 그대로 드시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물성 포화지방이 고지혈증을 유발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억울한 누명이죠. 사골국 지방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양질의 콜레스테롤도 제공을 해주고요. 거기다가 골수에서 비타민 A, 비타민 K 같은 지용성 비타민도 함께 나올 수 있는 거라서 가능하면 기름도 같이 드시고요. 특히 소화력이 약해서 평소 고기 잘 못 드시는 노인분들은 기름 걷어내지 말고 그대로 드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다만 목초사육한 소에서 나온 사골을 쓰는 것이 좋겠죠. 목초사육한 소는 지방에서 항염증 작용이 있는 오메가3가 나오고요. 한우처럼 곡물사육한 소는 지방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오메가6가 나옵니다. 자 그럼 사골국 더욱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한우 사골보다는 저렴하고 건강한 호주산 사골을 권장드립니다. 호주산 소는 대부분 목초사육에다가 박목해서 키우기 때문에 가둬서 곡물사육을 하는 한우보다 더 건강한 뼈를 제공하겠죠. 두 번째 사골을 먼저 10분간 끓인 후에 그 물을 버리세요. 이때 피나 이물질 등이 제거됩니다. 이후 다시 물에 담아서 끓이세요. 세 번째 이때 식초를 사골국 용량의 1% 정도 넣어주세요. 식초는 마그네슘과 칼슘 등 미네랄이 더 잘 우러나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맛이 이상해질 것 같지만 신맛은 다 날아갑니다. 네 번째 골다공증이 있어서 인이 너무 걱정된다는 분들은 18시간 이상은 끓이지 마세요. 6시간 정도 3번까지만 끓이거나 8시간 이상 2번까지만 끓이세요. 그 이상 끓이시면 잉 용출량이 늘어납니다. 저는 골다공증이나 신장질환이 없다면 사실 그 이상 푹 끓여서 드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비타민C가 풍부한 시래기를 넣어서 끓여서 드시면 사골국에 들어있는 콜라겐과 칼슘의 체내 흡수를 돕고 섬유질이 많아서 변비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뼈 건강에 좋은 사골국에 대한 영상 만들어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